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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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나 피부 민감한 애들 그런 애들 쓰기에 되게 좋아요 약용상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발염증 있는 애들 이렇게 쓰시고 같은 라인이 이렇게 스프레이 라인 그냥 얘로 씻겨주시고 나서 수철 말리고 나서 얘를 뿌려주시나고 아니면 애기 간지러워 할 때마다 요걸로 뿌려주셔도 되게 안 좋아요 아하하하 아하 아 그리고 고객님 너무 잘 먹는데 손님을 줘서 노! 아이가 안 먹을 거야 수요대학교 또 또 혹시 포퍼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다 만든 조금도 많아요 그냥 양조가 많고요 저희가 저영포퍼로 72시간 동안 직접 공주해서 만들 수 있는 거에요 요거 소장님께서 막 들어가서 고객님께 오는 거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드는 시간이 계획이 있어요 한번 알려드릴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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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우리 애기 출연하게 해결먹어 가고요 창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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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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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